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와 들키 완벽 아 들키 완벽 우와 조짐 스틸! 기다렸네 오졌네 점프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원트라이킥 방어해내고 초풍 때렸습니다 자 여기도 날리고 상응 봐야죠 아 하나 중단 세 번 좋아요 원투 다시 한 번 스컬 맞고 스컬 노딜이고요 아 좀 서로 노딜 중단이 많이 늘어나네요 자 저런 거는 아낌없이 써야죠 자 카운트에 추가 콤보 들어가죠 멀리 던지거든요 안정적인 콤보를 던지게 자 슬라이킥 심리전부터 심리전 심리전 멋지게 마무리 자 카즈야의 입점이죠 상장 가자는 마이너스 14인데 부족초풍 최대한 아 맞네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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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피부가 자아 와우 홀리 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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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왓 지기릿 지구빛이 gl 이리그러스 아 이제 바로 이 말라인 미끼 아 오오 볼트 이야 감복 이야 잘못 때렸지 어땋게 어땋게 아 요거 바로 어떻게 아 잠깐만 어우 안따 하하하하 자신감이 있네요 이 카즈야를 고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준거죠 내가 왜 이 칼인지 보여줬는데 이번 라운드는 녹록치 않아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떡고 이러면 이번 라운드는 포기인가요? 병기에서 나와야 돼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을 맞추고 다시 한번 뻥발 여기에서 레드인가요? 자잔 이게 이 칼이군요 이게 이 칼이에요 아